시어너 코딩 도장 유닛 5 변수 사용하기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한다면 헬로월드 문자열만 출력하고 끝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점수의 평균을 구한다던지 아니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다던지 값을 계산해서 결과를 구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에서 값을 다루려면 변수가 필요합니다. 변수는 값을 저장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변수는 뭔가를 담는 그릇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연에서 변수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int, numil, semicolon 이렇게 있습니다. 앞에 int는 자료형입니다. 보통 자료형은 type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변수 이름입니다. 여기서 semicolon은 이 문장이 끝난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지 변수 이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수는 자료형, 변수 이름 형식으로 만듭니다. 보통 변수를 만드는 과정을 변수를 선언한다라고 부릅니다. 앞에서 봤던 int는 자료형입니다. 여기서 int는 정수를 뜻하는 인티저의 축약형입니다. 그래서 int, numil은 정수형 값을 저장할 수 있는 변수가 됩니다. 참고로 정수는 0을 포함해서 1, 2, 3, 마이너스 1, 2, 3 이렇게 나가는 숫자를 뜻합니다. 그러면 0.1, 0.5 같은 소수점은 어떻게 될까요? int로 선언한 변수에는 정수만 저장할 수 있고 소수점으로 된 실수는 저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언어는 저장할 값의 종류에 따라서 자료형이 달라집니다. 먼저 정수 자료형입니다. 차, 쇼트, 인트, 롱 이렇게 있습니다. 같은 정수 자료형이라도 종류가 여러가지입니다. 이 자료형들은 각각 저장할 수 있는 크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플로트, 더블이 있습니다. 이 자료형은 실수를 저장할 때 사용합니다. 실수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0.1, 0.5 같이 소수점으로 된 숫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보이드가 있는데 보이드는 형태가 없는 자료형을 뜻합니다. 보이드는 포인터를 사용할 때나 함수의 반항값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변수의 이름을 짓는 규칙입니다. 여기서는 몇가지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먼저 영문 문자와 숫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um1, num2처럼 영문 문자와 숫자를 섞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운트같이 영문 문자로 된 변수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언어는 변수 이름을 지을 때 대소문자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같은 num1이라도 모두 소문자인 것하고 첫 글자만 대문자인 것과 모두 대문자인 것은 각각 다른 변수입니다. 그리고 변수에서 또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변수는 문자부터 시작해야 되고 숫자부터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카운트3처럼 문자부터 시작하는 변수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카운트처럼 숫자부터 시작하는 변수는 시언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트3같이 숫자로만 된 변수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숫자로만 된 변수를 선언할 수 있으면 숫자와 변수를 구분할 수 없게 됩니다. 또 한가지 중요한 점은 밑줄 문자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줄3 카운트같이 밑줄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숫자가 나온다면 사용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마찬가지로 밑줄로 먼저 시작하고 숫자만 있어도 사용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그리고 밑줄로 시작하고 용목문자만 있어도 사용할 수 있는 변수입니다. 물론 바이트 밑줄 카운트같이 중간에 밑줄을 섞어서 써도 됩니다. 단 시언의 키워드는 변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int, int처럼 정수자료형 int는 변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수자료형 long도 변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for는 반복문을 만들 때 사용하는 키워드인데 이것도 변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수자료형 long도 변수 이름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